power to the people power to the people xsfm입니다 p o d e r a 이젠 당신이 느낄 시간 romantics co.kr 최근에 본 사연들 중에 지금 소개해드릴 사연은 임팩트가 거의 없는데 가장 멍청합니다 또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스태스 특이한 사연입니다 임팩트 없으며 대단히 멍청한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은 이한울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형 정은정 농축산인 이경영 문학인 저는 한나라 요파씨 중략 최근 6개월 정도 쉬다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20일 만에 짤려 집에서 너덜거리는 멘탈을 부여잡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다가 지겨우면 인스타를 보고 또 트위터를 보는 30대 후반의 백수 한우리라고 합니다 부럽네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가장 머리가 잘 굴러가는 때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좋게 될 뻔한 일이 생겨 와 사연이다라고 생각해 보내봅니다 제가 아까 서혁준씨를 가겠다고 생각하고 못 갔던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나옵니다 왜냐면 이분이 너무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처럼 방구석에 누워 소셜의 바다를 헤엄치는 도중 띠링하고 인스타 DM이 왔습니다 누구지 DM을 일이 없는데 우리 대부분은 인스타에 DM을 일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받아요 친구들과 DM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뭐래요? 칼럼 그렇게 쓰지 마라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임의 정의는 이런 것인데 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게 새벽 2시 반에 오고 답을 안 하면 화를 냅니다 답을 안 한다고 화도 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보네요 미국에 사는 카스토킴 씨가 자기는 이라크에 파병 중인데 그것만 해도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통 두 가지가 오죠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너무 많은데 누구지 DM 올 일이 없는데 DM창을 열어보니 여자분이었고 얼마 전에 올린 집 앞 하천 사진의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며 이곳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 어딘지 알려달라는 번역투의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헐 잠깐 엥? 그냥 동네 하천 산책로가 아름답다니 하고 그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와 참으로 아름답군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한국에 한 만 개쯤 있는 집 앞 풍경입니다 저희 집 앞에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이걸 똥개천이라고 그랬는데 만 개가 다 뭐예요 온 집 앞이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다 이렇죠 따라서 이 말을 보는 순간 창을 닫으셨어야 돼요 네 답변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지만 답장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아이고 이게 거짓말이죠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멍청해서죠 실제 답은 멍청해서 예전에 제가 가끔 가수 김목인 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 네 그렇죠 그 사람 노래 제목 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다 외로워서래 아 그렇죠 저는 그게 문제죠 네 외로워서일 수도 있겠다 외로움은 누군가 말을 걸면 답을 하게 됩니다 이 경제에 얼마나 오묘한 지점입니까 돈을 개개인들 고객에서 뽑아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건드리는 겁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합니다 네 코리아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느낌표도 썼어요 얼마나 멍청해 보였겠습니까 야 이거 예전에 사람 갈굴 때 이런 문답 있지 않습니까 너 어디서 왔어 여러분 한국에서 왔어 한국이 다 니네 집이야 신병에게 하는 말이죠 그랬더니 자신은 한국이 너무 좋다며 5월에 한국을 방문할 것 괄호 번역투라는 답장이 왔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자신은 태국과 중국의 혼혈인이며 사는 곳은 방콕 2017년에 서울에 간 적이 있다 너는 너무 친절한 사람인 것 같다 내일의 소통이 기대된다 블라블라 하며 첫째 날 대화가 끝났다 야 첫째 날 이 모든 상황이 다 멍청하죠 아니 저는 반전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낚으시는 걸 수도 있죠 한 3일간 낚아서 뭔가 대반전을 기대하면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분의 인스타를 둘러보니 운동하는 사진 골프 치는 사진 명품 사진 등 화려한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치를 못 참고 진짜 멍청한 거고 최고 멍청한 문장은 다음이죠 뭐지 예쁜 여자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 일은 없는데 우리 청취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런 장르의 사연을 소개하고 싶었을까요 이건 다 이한올씨 잘되라고 망신을 이 기회에 톡톡히 줘서 쓸모있는 산업 여꾼으로 거듭나게 만들어야겠다 이게 이 산업이 되는 이유가 있군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성의 여성이 당하는 스캠 사연은 우리가 한참을 다뤘습니다 또 사업 규모도 더 크고 워낙 큰 비즈니스다 보니까 반대의 경우는 처음입니다 저는 이 문장 있잖아요 뭐지 예쁜 여자가 먼저 나에게 말을 걸 일은 없는데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단어는요 뭐지예요 이 뭐지가 이 뭐지를 쓰면 사람이 그렇게 웃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뭐지가 나오는 이유가 저는 예전에 야구선수 김병현씨가 했던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은데 김병현 사장님은 만화를 봐도 넘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에 하지만 의심이 들기도 전에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남과 동시에 DM이 오더군요 굿모닝 아침 9시에 일어났는데 그녀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메신저가 있냐고 물어보고 카카오톡이라고 답을 하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자 해서 플랫폼을 옮겼습니다 인스타에서 카톡으로 넘어오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리디아이며 38살 넌 나의 첫 한국 이성친구다 그냥 감상하세요 코멘트를 좀 삼가고 꼭 참겠습니다 그냥 읽는 게 곧 조롱이라서 너는 유머러스하고 잘생겼다 어려 보이는데 몇 살이냐 라는 너무나 클리세적인 멘트를 날리더군요 이렇게 뭐 제3자적인 멘트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갑자기 덜 멍청해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도 걸작입니다 39살 고도 비만 남자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 이게 그 유명한 로맨스 스캠이구나 를 직감했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눈치 채셨네요 에이 이 정도면 뭐 저는 한 두 박자 느린 정도다 온 세계의 고도 비만 남성 여러분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제발 좀 깨우치세요 그때부터는 정말 충실히 그녀와 썸을 타는 것처럼 대응했습니다 5월에 한국에 갈 건데 네가 가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서울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려 힘들었다 5월에 갔을 때 지갑을 잃어버리면 네가 밥 사줘 등등을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직업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화장품 수출 입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다 그 시기를 가상화폐와 금 투자로 버텼다고 말하더군요 뻥이죠 버티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가상화폐에 돈을 넣는데 버텼다고 이건 하우스죠 거래소죠 거래소의 말입니다 비트코인 로맨스 스캠이구나 사기도 점점 현대화됨을 느꼈습니다 문학인의 기대대로 다행히 빨리 멍청함을 빠져나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플레잉타임이죠 좋아요 대화는 정말 친구 아니면 썸단계처럼 실감나게 진행됐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취재죠 집에 쥐가 나타나 문을 갈가먹은 사진을 보여주며 내일 쥐덫을 놓을 거다 17년에 서울에 갔을 때는 첫째 날은 어디 둘째 날은 어디 등등 굉장히 상상한 여행 설명 등등 자연스러운 대화를 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익광고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연스러운 가운데 어떻게든 가상화폐 투자 이야기를 집어넣어군요 일본 여행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 비트코인 창시자가 있다며 그분은 위대하다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한다 위대하면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럼 답변해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다 최근에 잡혔다 많은 나라들이 송환경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마치 드라마 PPL처럼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냥 대충 맞장구를 쳐주고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서로 잘다라고 인사를 하고 셋째 날 어김없이 아침에 굿모닝 인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예전에 애인이랑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업체도 굉장히 공을 들이네요 3일째 출퇴근을 하면서 굿모닝 굿나잇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가이드북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창의성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많은 업력이 들어가니까 누군가 다 써줬어야 되죠 셋째 날 아침에 그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오전에 반고후 전시회를 간다며 가면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반고후는 대체 이런 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뭔가 자신이 그저 비트콘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화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예전에 싸이월드 시절에는 클림트가 약간 그런 전시 저 심지어 뭐 일간지의 부탁을 받아서 클림트전을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 부탁을 받아서 보러 갔어요? 아무나 막 골라서 감상평을 써달라고 하는 어떻게 썼는지 기억조차 나지 그거야말로 이제 서혁준씨가 말한 기억 안 나는 상황입니다 나한테 돈 주고 미술 감상평을 쓰라 그래서 썼어 야 이쪽 팔린 얘기 처음 해보네 그게 일간지에 나갔어요? 나갔어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건 알죠? 내가 다음주에 그걸 들고와서 여기서 낭독을 할지 어떻게 알아? 내 입으로 처음 말해본다 진짜 개 쪽팔립니다 찾아봐야겠다 제가 이제 서혁준씨하고 이한우씨 위해서 나도 이렇게 쪽팔린 사람이다 나도 혼날만하다 사람은 다 멍청하니까 다음주의 사연은 유승균씨가 보내온 일간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그 계보가 클림트, 에곤실레, 마크로스코, 에드워드, 호퍼 아 그쵸 그쵸 좀 이어가는 게 있죠 그 이제 소셜에서 저의 또 다른 소셜 취미 회사 인스타를 저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두 번 들어가서 이번 주에 팔로우한 사람들 중에 부업 계정 차단하기 그거 왜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으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길까봐 오심심으로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끔 이렇게 그걸 정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먼지털이 하듯이 툭툭 털어내는 게 그런 분들 보면 돈 자랑, 외모 자랑 이런 거 하다가 가끔 미술관 갑니다 아 그쵸 저는 적당한 맞짱구와 함께 혹시나 현재 방콕의 반고우 관련 전시가 열리고 있는지 검색해봤습니다 열리고 있더군요 와 뭐지? 이 정도까지 각본히 치밀해?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정말로 고흐 전시회 사진이 오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은 집에 와서 책을 읽고 있다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아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진의 40%는 그녀의 맨 허벅다리가 보이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맨 허벅다리 근데 보통 이게 이런 걸 체크 못하는 이성애자 남성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아니 왜 저건 책 읽는 사진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이 하는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한우씨가 간파했죠 네 다분히 노린 건지 제가 이상한 건지 제가 이상할 거라고 이한우씨가 이상할 거라고 스캐머가 노린 거죠 노렸죠 요즘 인스타 사진도 보통 그렇잖아요 들판을 찍는데 자동차 키가 살짝 보인다거나 아 그런거에요 그렇게 찍어야 플렉스래요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야 되는데 초심자는 그럼 된다고 그래가지고 들판에 이렇게 자동차 키를 던져놓고 찍으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바보고 살짝 걸치는 거죠 브랜드가 그게 포인트다 이 사진도 보면 책을 읽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네 이렇게 책을 읽으려면 기린입니다 기린 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천리 아닙니다 이후 대화를 이어가면서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 얘기하던 가운데 역시나 자연스럽게 가상 앞에 쫓아 얘기로 흘러갔습니다 맞장구를 쳐주기도 지겨운 상황이었지만 마침 저녁시간이라 저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바꿨습니다 먹는 얘기를 하다가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고 그녀는 자신이 뚱뚱하다며 전신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반대 모습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그녀가 보내준 사진은 구글 이미지 검색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검색을 또 해보셨다는 거네요 그녀가 투자의 길을 꺼내는 빈도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적절한 시점에 다른 주제를 찾아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깜짝 놀랬던 게 화제 전환을 하고자 어제 그 쥐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쥐덫에 쥐가 물려있는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이거는 검색해서 바로 올린 게 아닐까요? 그러게요 정말 치밀했습니다 그녀는 아니면 정말 사무실에 쥐가 들어온 거죠 일하고 있는 사람 여튼 실시간 대처 라이브러리가 꽤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이한우 씨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는가 사기가 맞는데 아니 근데 뭐 회사 관두신지도 얼마 안 됐고 외로워서 그렇다 또한 전시회에 3만 달러를 기부했다며 신생아 시절 집이 가난해서 병에 걸려 치료도 못 받고 있을 때 인터넷에 사연이 알려져 모금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너무 고맙다 서른여덟 살 나는 이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모든 게 의문투성이지만 서른여덟 살이 신생아 시절에 인터넷이 없었을 텐데 아니 멍청이가 아니잖아요 매우 훌륭한데 추리역이 그죠 왜냐하면 서혁준 씨도 멍청이는 아니거든요 되게 중요한 일을 회사에서 하고 계시고 그날 20년 때 애들도 잘 키우시고 특정 분야에서 멍청해집니다 사람들이 아니 3만 달러나 기부하는데 집에 왜 쥐가 나오는지 떠오르는 의문을 뒤로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자려고 씻으러 간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에 그녀는 팩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역시나 사진의 노출도가 살짝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화를 시작한 지 3일 된 남자에게 팩하는 사진을 보냅니까? 잠을 자는가 싶었는데 그녀는 본인의 과거 연애 계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뭐 적당히 맞장구 쳐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이 팩한 사진에서 의심하셔야 할 건 팩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왜 화장을 안 지우고 팩을 하는지를 궁금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이런 걸 볼 줄 아시는구나 전 또 이런 걸 못 보잖아요 말을 듣고 보니 그러네 입술이 뻘겋네 이게 제가 이제 10살 때 처음 안 다음부터 세상이 이상한 게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화장하는데 팩한 사진 그리고 더 이제 이건 민간 말고 미디어 영역, 메이저 미디어 영역으로 가면 드라마에서 남성도 가끔 그러는데 배우가 화장 안 지우고 자기 그걸 저는 몰라요 아직도 보면 이제 너무 어색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직도 대부분의 나라, 대부분의 미디어가 그걸 하죠 화장 안 지우고 광대만 닦잖아요 왜냐면 때가 다 광대에 먼저 묻어가지고 아니 그런 게 다 부는단 말이야 자신은 하루 종일 주먹질 아무튼 광대만 닦아요 거기가 무슨 조언이 있지 않아요? 뭐 거기만 이렇게 빛나게 하는 광대? 연지곤지? 저는 10살 때 그랬으니까 아니 이제 조금 더 리얼리즘을 많이 작품에 도입을 하면 많은 게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23년도 아직 똑같습니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적당히 맞장구 쳐줬습니다 네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대체 언제쯤 본심을 밝힐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네, 뭐 새 폰, 새 장난감 등등 대충 3일 지나면 재미없잖아요 어김없이 그녀의 아침 식사 메뉴 사진 화장하는 사진, 운동하는 사진, 묻지도 않은 사진 세례와 그 가운데 튀어나오는 투자 얘기 거기다가 저녁 메뉴 사진까지 저도 저녁으로 먹은 칼국수 사진을 올렸지만 그에 대한 대답이 없었고 그녀는 너 칼국수 안 좋아하는구나 저녁을 먹은 후 단타 거래를 진행한다며 끝나면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조금 지난 메시지가 옵니다 거래가 기록된 사진입니다 그녀의 말로는 이번 짧은 거래로 11,070달러를 벌었답니다 저는 와 대단하다 넌 역시 멋지구나 역시 가상화폐는 24시간 돌아가고 단타 거래를 나면 시간이 절약되겠구나 등 영혼 없는 대응을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단타 거래로 꾸준히 3에서 8%의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같은 미국 거래소를 이용해 투자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순간 제가 가슴이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욕망이 4일간 공들였던 욕망이 꿈틀거리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요 이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여전히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어를 그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만 그녀의의가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그 누구보다 경건한 마음으로 그래 너와 함께 투자를 시작하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빨리 가르쳐줘라고 답했습니다 아 그죠 또 제가 이한우 씨처럼 이렇게 장난의 진심인 분들의 마음을 별로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긴 합니다 거의 뭐 동물의 왕국 보면은 왜 치타가 3일째 동물을 이렇게 사냥감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천천히 쫓아가면서 놈이 지칠 때때면 그때 확 덮치는데 그 장면이네요 지금 이한우 씨에게만큼은 그녀는 약 30분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며 인터넷 주소를 하나 보내줬습니다 자 무슨 주소가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메일 등록을 하고 단계마다 실수없게 하여 캡처해서 보내달라 합니다 주소를 클릭하니 거래소 같아 보이는 사이트가 떴습니다 주소를 구글에 검색해봅니다 뭔가 거래소 같아 보이는 사이트의 이름이 뜹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봅니다 역시나 거래소 같아 보이는 사이트의 이름이 뜨는데 그 밑에 지식인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질문은 제목이 비슷했습니다 제가 받은 url이 있고 이 거래소가 가짜인가요? 라는 질문이었고 답변은 전부 네 가짜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녀가 본색을 드러낸 만큼 저도 본색을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등록을 진행하는 척하다가 그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돈은 엄청 많이 버는데 일 왜 해? 네가 좋아서 하는 거야? 라고 물으니 금융투자는 자신의 전공이고 다각각형 투자는 이 위기를 견딜 수 있게 해준다 난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사업을 하는 곳은 더 부자가 되기 위합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나 지금 뭐하고 있어? 그녀 너랑 대화해 등록을 서둘러줬으면 좋겠어 등록을 서둘러줬으면 좋겠어 나 왜? 공부하기 싫어졌어? 준비를 다 마치면 나와 같이 거래를 할 수 있어 거래를 할 수 있어 저는 그녀의 외침을 뒤로 하고 나 내가 걸려들기를 바라고 있나? 4일 동안 고생 많았어 너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나?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녀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반문하길래 나 공부해 너가 투자 공부하듯이 라고 말하니 그녀 빌어먹을 너는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는구나 라며 화난 얼굴 이모티콘을 보내고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사기극을 끝내기 아쉬웠던 저는 라인에 그녀와 저 둘만 있는 대화방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라인의 자동 번역 시스템은 두 명이 있는 대화방에 번역봇을 초대해 봇 포함 세 명이 한 방에서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방으로 가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청취자 여러분 평가해 주세요 야야야야 내 사랑을 이따비로 지급하냐? 답변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사기꾼은 아직도 사기가 진행 중인 건지 등록했냐고 다시 묻네요 네 이지라를 그래서 저는 브레이킹배드의 월터 화이트가 세이 마이 네임을 외치는 느낌으로 나 너 누구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은 그녀 아 이거 영어로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냥 뭐 저 번역투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아 이 번역을 하려니까 머리가 갑자기 안 논다 준비가 되면 알려주세요 라며 등록이 끝나면 알려달라고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너 누구야? 그때서야 발각된 걸 눈치챘는지 그녀 왜 의심을 하냐? 나 내가 대답을 왜 해야 돼?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 왜 대답을 안 해? 분명히 술수구만 이에 그 사기꾼은 너 언제 알았냐? 이러길래 나 그걸 내가 가르쳐줘야 되냐? 공부를 해 사기치지 말고 라고 답했습니다 사기꾼은 화가 났는지 한 번만 더 묻겠는데 언제 알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와 마지막 질문이래 겁나 무섭네 화났냐 사기꾸나 생각하며 저는 한글로 안알려줌 이라고 답하고 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위해 4일간 공을 들인 리디아와의 이별기였습니다 예전에 요파시에서 로맨스 스캠 사항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방식도 내용도 많이 달라졌지만 청취자분들 모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외모의 이성 외국인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은 99% 사기다 저는 이게 제일 웃깁니다 이게 뭐야? 누가 누굴 가르치는 것입니까? 아니 막판에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너무 나오니까 이게 또 이렇게 가르쳐주시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외롭고 영어 공부할 겸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넘어갈 확률이 높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쓰다보니 너무 길어졌군요 XSFM 식구들 모두 몸 건강 지키시고 사기도 조심하세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사연 중간에 거래소 주소를 넣었고 사기꾼의 사진과 마지막 대화 내용을 전부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당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전자신문 이현수 기자의 기자 수첩 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일 권리가 없다 도 전부해봅니다 아무튼 전 이 기자의 기사를 읽고 이상한 기자다 이게 기사 쓸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내용의 기사를 쓸 필요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고정관념을 팍팍 섞어놓은 글을 쓸 만큼 실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말씀해주시길래 저도 이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가지고 아무튼 로맨스 스캠 얘기였어요 이게 사실은 저는 비난을 하고 싶지만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회사 다니다가 백수 시절을 한 반년씩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온갖 쓸데없는 걸 다 합니다 시간은 남고 심심은 하고 근데 회사 관두고 이렇게 며칠 있을 때 이런 거 추적하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사실 제가 그 재미를 또 알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서 저는 충분히 뭐 이게 완전 속았다는 얘기인 줄 알고 저는 처음에 멍청이 대행진에 일부겠구나 했는데 그러실 분은 아니신 거 같고 네 절대 아니고 다만 제가 웃긴 것은 알면서도 살짝 솔깃하면서 따라갔다는 그 뉘앙스 그죠 난 그건 좀 웃긴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은 한심하지만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분들이 끝나고 나름의 자위를 하세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내가 이 사람들의 시간을 이만큼 뺏었고 그만큼 또 누군가 피해자는 줄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지 인생도 그만큼 쓰레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1대1로 일을 안 하세요 그렇죠 바둑에 보면 다면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둑이나 체스를 보면 프로기사 한 명이 아마추어 10명을 두고 같이 막 두죠 똑같아요 이 대화는 3일간 한 분에게 간 게 아닙니다 그렇죠 메신저 창이 수십 개가 뜨고 거기서 계속 매크로를 붙이면서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팀장님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그거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뺏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통 시간대별 담당자가 다르더군요 맞습니다 나름 출퇴근이 또 명확하죠 그래서 굉장히 공장식인데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는 저도 회사가 안 두고 딱히 할 일 없으면 이런 거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사실 그거 그래요? 저는 요새 가끔 받는 게 무슨 전화로 새로 리조트가 하나 분양이 되는데 그런 전화는 참 옛날부터 많이 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몇 가지 의심한 게 있어서 요새 좀 뒤를 또 캐고 있는데 바쁜 와중에도 진짜 이미 그걸 하고 있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 올 때마다? 네 그래서 한 번은 한 친구가 저한테 마음을 터넣더라고요 젊은 친구인데 한 일곱 여덟 되는 친구인데 자기 휴대전화로 계속 그 전화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한우 씨 하는 거를 지금 문학인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정확히 그건데? 아니 나는 안쓰러워서 심지어 라포를 쌓고 있어 젊은 친구가 안쓰러워서 물어봤더니 자기 전화는 아니고 회사에서 준전화로 하고 있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회사 전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당신 걱정하는 거로 아니 왜냐하면 그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벙찔 때 오는 전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미팅이 한 시간 남았는데 저도 빨리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한 40분 남았는데 전화가 온다 저는 받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인의 저런 마음의 여유가 참 놀라워 보일 때가 많아요 저게 되죠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 신경 쓰기도 바쁠 텐데 아니 나도 심심할 때가 있어서 그래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고요 네 이한우 씨 위로도 조롱도 필요 없겠습니다 문학인이 똑같은 거 하고 있고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